5번 단식 매치 첫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정우수는 계속 맞춰줍니다. 급하지 않게 가는데요. 덤프시와 2연, 3구 어택이 있긴 한데 가져가면서 찬스를 노려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2대0의 스코어에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 한 차례 버텨냈고요. 포핸드 공격 들었습니다. 정우수는 포핸드로 상대를 끌어옵니다. 정확히 찬스를 만들었을 때만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임팩트를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범실을 좀 줄이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나린 롱초브로 안정적으로 넘겨주다 공격전을 포핸드 공격 강력하게 두번 동점 노리고 있습니다 포핸드 공격 유나린 받아놨고요 짧게 끌어왔습니다 규칙한 패턴으로 유나린 선수를 괴롭히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찬스라고 생각될 때만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정은수는 그냥 받아주고 있는데요 네 찬스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네티에 걸리느냐 싸움이었는데 공격전환대 정은수는 계속해서 긴 서브 하지만 3 정은수의 3 두번째 게임에 첫 서브는 정은수입니다 많이 떴는데요 유나린을 끌어왔고요 윤활인이었는데요 선취 포인트를 올려놨습니다 네트에 맞고 1대1 동점상황에서 랠리 이어집니다 조금만 더 유리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공격을 펼쳤던 정은순 2대2 동점상황 정은순의 서비스 윤화린 빨리빨리 민체방에게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자 마냥 버틸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포핸드 공격 정은순이 2점을 앞서 있습니다 앞뒤로 많은 움직 정은순의 서비스 정은순 계속 맞춰주고 있는데요 정은순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범실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넷틀 올라가고 있네요 예 윤화린 3구 방향을 틀어봅니다 몰아붙이는데요 정은순이 모두 받아냈습니다 뒤로 많이 불러나있습니다 슈피 선수가 바뀐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윤화린 선수는 공격적으로 대해봤습니다 윤화린 다시 롱척 아 여기서 이어가도 됩니다 정은순의 서브 윤화린 세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오늘 두 팀의 마지막 게임 윤화린 정은순 정은순 버티는 거 드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윤화린 두 포인트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상대를 약간 흔들어 놨어요 예 정은순 네 벌렸습니다 예 예 공격 네 롱초블 정은순은 그 자리에서 버티 현재 4대2 두 포인트 차 정은순이 앞서 있습니다 아 하 야 정은순 서비스 유나린 서비스 유나린 기회포착 처리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급하지 않게 정은순 서브 정은순 범실로 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서비스 랩 정은순 계속 이 두 선수가 좀 아쉬움도 얼굴에 묻어나고 있어요 네 서비스 유나린 방향을 확 틀어봤습니다 마지막 계속 같은 곳으로 공을 보내보고 있는 두 선수 처음 변화를 선택한 유나린이었는데요 유나린 마무리하는 지금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렇죠 정은순 정은순의 서비스입니다 네트 한 차례 걸렸는데 그대로 갑니다 빠른 렐리 다시 한번 정상화 됐는데요 버텨냅니다 다시 한번 정상화 됐는데요 버텨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모서리에 맞고 있습니다 서비스 한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아 이걸 맞고 서비스는 정은순입니다 정은순의 공격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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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비스 서비스 아